아 안녕하십니까 팬텀 회차 3회차일거에요 오늘 사냥을 했구요 한 7시간 정도 사냥했고 매손에 2억 8천 2백정도 아 2천만원 빼면 2억 6천 2백 그 정도 되네요 2억 6천이 며칠로 나오면 한 3천 5백정도 시간당 먹는거 같구요 잼소통같은 경우는 오늘 몇개나 먹었냐 딱 50개 먹었네 7시간 동안 50개 먹었어요 50개 딱 50개 먹었어 7시간 동안 7 8에 56 7 7에 49 한 7개정도 다하나보다 1시간에 그렇구요 어 사냥수는 7시간 동안 시간당 한 9천마리 좀 더 잡는거 같다 한 7시간정도 사냥했구요 어 그렇습니다 경매장 정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나오는지 2억 8천 2백이 시작을 했네요 아 돈이 올라갑니다 자꾸 얼마까지 올라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냥시간으로 2영상을 나눠주면 안되고 아 그건 좀 별론거 같애 힘들거 같애 2개로 나눠 영상은 저는 어차피 찍지않아가지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무거나 어 아 누나요 누나 언제 끝납니까 이거 끝날생각을 안하는군요 이러다가 어이구 갑자기 뭐야 백 백억이 뭐였군요 어 어 이거 언제 끝납니까 끝날생각을 안하는군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제가 직접 해요 편집같은거 아 안 끝나네요 아주 끝날 생각을 안한다 언제 끝납니까 이거 아 멈출 생각을 안합니다 아 멈추질 않아요 아 끝났군요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였습니다